자 메인 미션 진행이 어디더라 아 여기네요 여기로 빠른 이동을 해서 여기서 날라가면 되겠지 행복한 시간 너와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딸 딸이 타워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게임 시작하면 한동안 멀미가 나지 아 내가 원래 FPS 게임 멀미가 안 나거든 근데 이 게임은 이상하게 처음에 좀 멀미가 나다 한 2, 30분 정도 하면 멀미가 풀려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약간 좀 멀미가 생기더라 나만 그런가 이번 작품이 좀 멀미가 많아 아 이쪽이네요 뭐 지하가 있나 본데 여기 아 그러네 동굴 같은 게 있겠지 저기? 저기야 동굴이지? 흐흐흐흐 흐흐 차 역시 활이 최고야 오케이 야 많이 차 뚫려 그렇지 어 잘가요 아 그렇다고 뭐 굳이 로우 오프까지 해 그냥 켜놓고 해 게임 어라 길이 없는데 아 이거 아 그럼 아 이거 어디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잡았어 아, 미친! 길을 이따위로 만들어 놔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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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개똥을 지렸다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와, étaient 일단 넘어왔단 말이지? 아, 저기 또 있구나 끊긴다고? 잠시만요 아 저쪽이구나 원숭이 하나 저희가 필요한데 히체가 하나 필요했었어 제주에서 원숭이가족 3개 필요했던 게 아 지갑이구나 오케이 갑시다 아유 에이씨 가 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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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드디어 메에 쏟음 뭐야 이거 샹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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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는데 아... 아... 미저네 아... 자, 됐죠? 딱히 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뛰어내리라는 얘긴가? 야, 뭐야 이거? 뭐지? 여긴 어디지? 샹그릴라랑? 야, 물고기들 원형으로 도는 거 봐 얘, 얘, 얘 숨차 죽으려고 그러는데? 와, 여기가 샹그릴라래 이야... 졸라 몽환적인데? 그래, 여기서 계속 떨어질 거 같은데? 예, 너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데? 예, 그건 좀 더 잘 돌아가는데? 근데 제가 이러는 게 000만이 술 안아내네요 하지만 munak이잖아 저는 그 소량래는 그 돗고서는 political curve래는 나한테 묻혀있었다고 좀만 플레이 해보자 저거 뭐지? 와 칼빵 엄청 맞았네 어디갔어요? 칼로나 얻었는데요? 샹그릴라 탐험하기 그러네 광이 다 핏물이네 오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 어? 뭐야? 어? 어? 야아 샹그렐라 호랑이 적을 개냥하고 알비를 표적을 설정하고 호랑이가 표적을 공격하고 호랑이는 저쪽으로 공격하고 호랑이는 저쪽으로 공격하고 적을 감지하고 투명해질 수 있다? 가라 호랑이 왕거 호랑이 형 출동 잘한다 호랑이 형 저쪽이요 나이스 형 제도 제도 호랑이 형 이동 호랑이 형 이동 야 호랑이 형 어디였어? 나이스 호랑이 형 가자 호랑이 형 형 형 쟤 물어 형 쟤 물어 은신해서 다가가는 거야 와 와아 저쪽도 형 계속 출동 형 계속 출동 샷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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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쟤도 야 호랑이 야 호랑이 형 이 파티인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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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랑이 형 짱짱맨인데? 야 호랑이 형 나 누구한테 맞고 있는 거지? 나이스 나 스스로 내가 자 너가 나 자 나 아그로부터 수술을 지키려 했다 자, 저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저쪽도 갔다 오자. 이리와, 이리와. 호랑이야, 이리와. 오케이, 오케이. 이쪽, 저기. 아, 줄라간데? 출발. 쟤도. 쟤도 죽이고. 어, 호랑이 죽었어. 아, 호랑이 체력 차야 되려면 다. 호랑이 체력 차고 있어. 자, 거의 다 찾는다. 죽여! 크, 은신해서 다가가는 거 봐. 와, 이 씨. 반지 터지네. 쟤도. 쟤도 울고. 봐봐.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다 제거한 것 같은데요 호랑이형? 하여튼 아프리카에 뭐 문제 생기면 날 안 걸릴 데가 없는 것 같아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깨달음의 종으로 가게 자 중간에 있는 건 다 제거를 했으니까 아 풀렸어? 그럼 됐지 뭐 따라와 오랭이야 정리하러 가자 이거 지금 나 쳐다보지 않았냐? 딴 데 쳐다보다가? 석상? 그지? 지금 앞에 보고 있었는데? 고개 돌리는데 막? 뭐지 이 새끼? 아 분명히 고개 돌렸는데? 가자 둘 다 정면소다 보이지? 아 분명히 시벌 뒤돌아갔는데? 아 분명히 시벌 뒤돌아갔는데? 와 여긴 뭐야? 뭐 난장판이야? 방금 제가 아이를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esc랄이 없나요? 깨달으러 왔소이다 어허우 어? 종 치는 순간 색 사라지는데? 어이 약간 종 치는 정신 차리는 그런 건가 지금? 약간 환각상태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냥 얘네 미션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요기에 이제 그 탕카를 들고 들어왔잖아 맞다. 그리고 그림을 다 모으는 건가 보다 그치 벽화를 지금 하나 모은 것 같은데 아 가보 그렇게 위험 있는 가보나 가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다 찾을 때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어 얘네 대사 자막이 막 겹쳐요 가끔 자 수호자에 더착 미션 완료 요거 그림 이제 모으는 건가 봐 딱 그림상 어 하나 하나 둘 셋 한 네다섯 개 정도 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전부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느낌? 일단은 그래 자 그리고 미션이 새로 생긴 게 W 모양에 아까 뭐가 있었는데 아 여깄다 이것도 메인 미션이 아닌가? W는 뭐지? W 메인 미션 맞지?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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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를 가려면 제일 가까운 곳이 뭐 그다지 그렇게 가까운 곳은 없네 자, 학교에서 이동하자 통신탑이요? 아, 굳이 뭘 일부러 먼저 다운락해나? 가면서 그냥 보이는 거 언락하면 되지 9차 나와 아, 시끄러워봐요 아줌마 정탑 했고 빠방이가 뒤에 한 대 있죠? 요거 타고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자 어, 비키오 성조관씨 형들과 형들 우리 로얄 арми이 쏟아졌습니다 우린 사라토로 싸우고 우린 사라토로 싸우고 우린 사라토로 싸우고 우린 사라토로 싸우고 도와주세요 아, 짜증나네 왜냐면 전초기지 공격받는 것만 없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짜증나 죽겠어 웨딩이 폭porter 찾아서 놔 ves 유리 다행히 점리 werk 통 kgouts!! 오늘은 maintain brain PALAÁÁillion heights 혀 Ru improvement 거미 헤디 molecules 양꾼새끼가? 어디 또 있어? 엄마야 엄청나 기원해 야야야야야야 그니까 얘들은 거의 다 내가 처리해야 돼 지들이 처리를 못해 지켰니? 지켰지? 아이고 씨 참 귀찮은 애들이야 글쎄요 모르겠는데 내일 눈 또 봐야 할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 어...뛰었지? 오케이 오세점령을 다 하려면은 플레이 타임이 현저하게 늘어나서 야 그게 좀 짜증나는거지 플레이 타임이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다 하려면 시간 엄청 걸려 아우 아우 씨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너무 세 너무 세 쟤들 RPG같은거 없으면 쟤들 찾기가 너무 힘들어 뭐야 이것들은 야 나 있는데 걷다가 폭격한거야? 다시 죽자는거야? 야 성을 어떻게 저 어떻게 뺐냐 성 뺏는거는 하다가 멘탈 날라갈 것 같은데 보기가 후져가지고 진짜 RPG 들고 가야되나 진짜 RPG 들고 가야되나 에이제이 게일 모핫 게일 모핫 게일 골든파스 파운델 죽었고 죽었고 남의 어머니 한국에 태어났고 이제 퀴라스에 다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누구야? 여기 어딘데? 그리고 왜 저거 해야지? 너는 이곳에 좋은 싸우고 나쁜 녀석들 이곳에 이곳에 도저히 도저히 도aine 정확하게 도저히 도저히 도와주면 더 빨리 전교적이겠고 소리도 금리에서 불능이다 안녕하세요 아직이 따로 있나? 잘 자 체크 포인트 윗쪽으로 올라가야되나봐 어허 저까지 가는거면 여기 점령을 하고 가겠습니다 점령을 한 뒤에 저 위에 하나 더 열고 그러고 이동할게요 아까운게 아 또 또 또 또 맨날 동물 야술 때문에 걸려 아 짜잉나 내리 비움씨나 거즈같은게 아이 탄이 없는데 이거 큰일났네 투명이 끝인가 자 이제 올라갑시다 삼백입니다 이게 꼭 롤 뭐 하는 날은 맨날 이러더라 우리 아프리카 서울로 쉬면 어떻게 하길래 아 짜잉나 아 서버가 감당이 안되나봐 그정돈 아닌거 같긴 한데 아무튼 오이구 바로 앞이네 와 이쪽을 경고장치 두개네 와 씨 경고장치 하나 끄겠구요 경고장치 하나 끄겠구요 ota 날아 Alden macro 주신 무언